이선빈 걸그룹 출격 이선빈 성형전 과사는 이선빈 과거 사진이 무척 흥미롭네요. 탤런트 이선빈 나이는 23살 1994년 1월 7일생 빠른 94년생 이선빈 학교는 천안 쌍용고등학교 그런데 동창들의 말에 의하면 이선빈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춤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성격은 쾌바라고 장난기 많은 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당시부터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발랄한 여고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찍 뮤지컬을 시작했네요. 이선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뮤지컬을 시작했고 걸그룹 연습생 생활도 오래 했어요. 탤런트 이선빈 사진 이선빈은 프리랜서 모델도 했고 CF도 찍었고요. 그리고 중국 예능도 짓고 중국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원래는 2회 출연이 확정돼 있었는데 중국 시청자들의 투표를 받아서 결승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선빈이 중국어도 무척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선빈 본명은 이진경이죠. 이선빈은 동명의 중년 여배우분이 계셨고 게다가 드라마 안에서도 진경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예명으로 바꾸게 됐어요. 먼저 선 빛날 빈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선빈, 성형 루머, 혹은 이선빈, 성형 전 사진 등의 루머가 있는데 이선빈이 위해서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활동했기에 얼굴에 칼을 댈 수는 없었던 것 같네요. 사실 이선빈, 과사를 보면 젖살만 좀 있을 뿐이고 얼굴 윤곽은 현재와 거의 비슷하네요. 게다가 원래 이선빈은 걸그룹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뮤지컬 등을 통하여 연기자로도 활동했는데 과거 3년 동안 걸그룹 연습생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기획사를 현재 웰메이드 예당으로 옮기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예당 관계자는 이선빈이 걸그룹으로 데뷔를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다. 동료배우 윤서 역시 걸그룹의 멤버이다. 예당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확실히 이선빈, 노래나 이선빈, 춤 등을 보면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과거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티가 잘 나타나네요. 이선빈 너목보 3 노래 동영상 이선빈 춤까지 잘하는 배우 홍대에서 만난 여배우 이선빈 보 핫 KONTV 이선빈은 복면가왕에 너무 나가고 싶다. 만약 거기서 불러만 춘다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있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 정말 이선빈 정도 노래 실력이라면 다른 가수들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